올해 거야? 당연하지. 엄마만 찍고 있어. 어때? 변하지 않는 그 맛이야? 올해 처음 먹는 빙수. 투레쥬레에서. 어떠십니까? 뭘 먹을 거야? 같이 나눠 먹어. 그래, 배정분 해서 먹어. 자, 비벼야 되나? 그냥 먹어볼까요? 알아요. 올해 처음 파필 들어오구나. 즐거운 시간. 올릴 거야? 당연하지. 엄마만 찍고 있어. 어때? 변하지 않는 그 맛이야? 아, 이거 맛있다. 이게 투레쥬레. 떡? 떡 같은 거. 근데 이건 없어? 요번에 인절미. 아, 인절미로 바뀌었구나, 떡이. 아이스크림도 먹고. 이게 일일 뭐지? 인절미 밥뱅. 인절미 밥뱅. 그냥 뭐 한 입씩 먹기 좋네. 근데 8,500원이야. 비싸요. 팥빙수는 왜 비싼 걸까? 그런가? 이 정도만 싼 거야? 맛있어? 맛있으면 됐어? 근데 8이 너무. 아, 8이 좀 적은 편이네. 8이 좀 많으면 좋은 편이네. 아이스크림을 좀 비벼. 빠이빠이. 우리 집 다음 걸 뚜려주러. 공공장. 우리 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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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! 우리 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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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